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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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지금 딱 머리 박혔죠. 우리는 사도들의 입장은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 안에서도 만나고 밖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으로도 성자를 만난 거예요. 양 측면으로 다 성자를 만난다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늘 그리는 이 그림 있죠? 우리 애고가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성도의 애고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난다. 믿음을 통해.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만난다. 그래서 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 이 성령 안에 성령이 있고 성부하느님이 계시고 성자의 진리가 있고 또 이것의 어떤 작용으로써 성령이 계시다. 이 정도 이걸 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는 또 다른 자신과 또 다른 한 성령으로서 또 다른 인격체처럼 보이는 이 성자를 만나는 이 만남도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는 만날 수 있고 형제가 아니죠. 만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내면에서 사랑의 진리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진리의 화신으로서의 성자를 내 또 다른 인격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지만 사도들은 이걸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니 하고 진짜로 정확히 말을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런 구절 만나면 난감해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 왜냐하면 성자로서 이 영혼육을 갖춘 모든 존재로서의 성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본인도 내면에서 성량의 뜻에 따라 산다고 했거든요. 이런 인격적 측면과 우리 내면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이기도 하면서 진리의 화신이기도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진리, 화신. 두 개는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진리. 당황하지 마시고 딱 이 두 개만 기억하자고요. 진리, 화신. 삼위일체 쪽집게 강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드디어 덤벼볼 만합니다.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이 참 난해한 글이에요. 그런데 결을 알고 읽으시면 참 별 말 없는 별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지당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장 살펴볼게요. 태초에. 태초는 여기서 무슨 의미냐. 창세전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요즘 우리 과학 용어로는 빅뱅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전에. 시공간의 현상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겠죠.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창조전에. 우주 마무리 나오기 전에. 말씀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 아까 제가. 여러 개 써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형상. 본질. 진리. 말씀. 이 분이 계셨다. 빛이 있으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빛이라는 진리죠. 빛이 뭐다 하는 진리가 이미 있으니까 빛이 생겨나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물건이 만들어집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뭔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을 때 만들어주려면. 빛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본질이나 형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창조로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이 말씀이 진리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성자라면 성부 안에 있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성부 안에 있는 진리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그랬죠. 성부를 품고 있다. 성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분명히 성자가 더 근원입니다. 전제적으로. 성부가 근원입니다. 성부의 아들이 성자니까. 성부가 더 전제의 근원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품고 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성자가 성부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림을 두 가지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제의 근원은 성부라는 것만 알고 보시면 그림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 성부의 좀 더 구체화된 모습인 겁니다. 성부가 장차 내가 우주를 창조하면 어떤 진리로 창조해야지 하고 말씀을 품고 계셨던 거죠. 성부가 성자를 품고 있고 성자는 또 성부를 품고 있고 서로 품고 있는 관계거든요. 내 존재의 근원은 성부다. 그러니까 부고 여기가 자가 되는 거죠. 관계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가 부고 누가 자인지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함께 있었고 이 두 분이 함께 있지 않다면 천지마무리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창조가 돼서 수많은 만물이 창조되려면요. 보세요. 빛, 어둠, 남자, 여자, 하늘, 땅,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계셔야 창조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존재니까 태초에 보세요. 여기 태초입니다. 창세 이전에. 여기는 지금 시간도 공간도 만물도 다 있다고 하죠. 그 전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도 사실은 성부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사실은. 성부의 형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성지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만물이 그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는 성자입니다. 지금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말해요. 말씀으로 인해 만물이 다 창조됐으니 구체적 창조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작용의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만 지금 이것까지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다는 겁니다. 제가 가로열고 써놨죠. 자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었다. 티끌 하나도요. 티끌이라는 말이 있어야 티끌이 창조되죠. 인간적 말이 아니라 티끌이 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를 품고 있어야 티끌이 만들어지죠. 소립자가 뭐다 하는 진리가 있어야 소립자가 만들어지죠.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었더니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티끌이 만들어졌다가 아니죠. 그래서 자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까지 다 지당한 말들의 나열 아닌가요. 그렇죠. 이 어떤 입장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들의 세계관을 알고 나면요. 하는 말은 다 지당한 말들이 그 세계관 안에서는 지당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런 논리로 시작할 때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서 시작부터 이런 말을 꺼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상. 첫째는 이거죠. 우리가 그 옆 동네 살던 그 양반 늘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그 양반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급의 우주 창조의 원리였고 그분이 없이는 천지마무리 창조가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였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실감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여러분 옆집에 사는 누구를 제가 진지하게 그 옆집 아저씨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거의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리스에서 로고스를 이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 원리대로 로고스를 승항하던 철학자들한테 히랍 철학자들한테 로고스를 찾는 게 철학인데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로고스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지금 시공 초월한 세계에요. 태초라는 건 시공 없는 그 세계를 말해요. 그 세계를 로고스를 찾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 아테네에 가서 연설했잖아요. 철학자들한테. 철학자들 뻥 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공 초월한 로고스를 찾고 있는데 로고스가 저기 이스라엘에 다녀가셨다고 로마 니네가 그분을 십자가 처형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당시 이제 로마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뻥 찌죠. 그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로고스를 들먹이는 거는 그런 이런 히랍 철학자들의 로고스 간까지도 지금 다 포섭해서 그리스도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곁에 다녀가셨다. 우리 곁에 다녀가셨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천지창조의 주인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어두워서 그분을 안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에서 좀 더 읽어낼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창조가 어떤 원리로인지 아시겠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됐다. 그거예요. 간단하게 그건데 성부 하나님이 홀로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한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계셔야만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구체적으로 창조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했다고 해도 돼요. 성부 하나님의 작용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 천지만물을 다 지었다. 그런데 이게 이 순서가 왜 제가 성령까지 넣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이 창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서 지금 이 인간계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양심의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간에 나타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새로운 인간이 지금 창조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영혼육의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해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 새로운 인간의 지금 모델이 돼 주신 거예요. 인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 침팬치에서 진화하라. 진화하라.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라. 그 진화가 어떻게 보면 창조인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라. 이겁니다. 거듭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재창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 우리 읽어내자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의 의결을 보면 이렇게 주장해요. 사도바울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 새로운 인류. 즉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한 인류의 첫 번째 인류다. 그 전에도 부활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다 그 인정하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인류의 창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모델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게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인간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는 걸 강조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들 중에 리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인간들한테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나처럼만 살면 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존재. 부활한 존재가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등 침팬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 품고는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표현하는 인간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첫 열매로서 본인이 오신 거죠. 와서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나처럼 하라. 그래서 마지가 돼 주신 거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마지가 돼서 다른 인류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을 품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말이 어렵죠. 별 얘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품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안에 품은 성자 하나님 성부를 품은 성자 성자를 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그러면 존재와 진리와 권능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존재 성자 하나님의 진리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원히 인류와 함께 이제 그 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하면서 장차 인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성자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천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금 이거는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이요. 천국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본인부터 나는 내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선포 그대들도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국에서 살아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임하니까 각자의 내면의 영혼에서 천국이 성취돼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선포하신 내용을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고 본인부터 인간의 모습 인간의 나약한 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죄 없는 존재가 되심으로써 다른 인류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죠. 나처럼 하면 새로운 인류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 하나요?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걸 이해한 거죠. 사도바울은. 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구나. 어떻게 보면 재창조 프로젝트구나. 이걸 사도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지금 요한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어떤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뒤따라와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뒤에 가면 성자 하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와 그대들에게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들 안에서 이루어 줄 거야. 지금 창조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늘 품고 성자 하나님을 사셨고 성자 하나님이 가면서 성령이 와서 그대들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해 줄 거야. 근데 뭘 하느냐.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대들 안에서. 그래서 그대들이 온전히 거듭날 거야. 그게 창조의 사실은 순서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마무리 창조되는 순서대로 성부, 성자가 먼저 인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현실화 시키는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어지니까 다른 데서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자가 가고 성령이 와서 역사를 이뤄낼 거란 창조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면 이거죠. 인간의 영혼이 탈바꿈해야 창조가 일어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얼마나 탈바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바꿔놨는가 지금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제가 얘기하는 칭의, 성화, 영화에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칭의, 성화, 영화는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창조의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다. 그냥 옛날 창조로만 이해하지 마시라는 지금 이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내죠. 좀 쉬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말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비밀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존재는 본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들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를 말해요. 무지를 깨트리는 진리. 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인 생명을 주는 존재이면서 이 말씀은 동시에 진리로서 우리를 밝혀주는 존재다. 그래서 형상 본질 진리에다가 생명 하나를 좀 더 보태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다 사실 이게.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이면서 빛이다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불교의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이 예수님과 참 비슷한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극락 정토를 여신 분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미타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량수 하면 영원한 수명 영생의 의미가 있고 무량광불 그럴 때는 영원한 빛 진리를 상징합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 이렇게도 불교에서는 봅니다. 무량광불은 지혜, 무량수는 자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참 재미있다. 생명과 빛을 강조하는 성경과 수명과 빛을 강조하는 아미타 신앙이 묘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그 보세요.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말했던 게 다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내가 기리오. 길이 진리죠. 가야 할 길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은 그 말에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구나 라고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셨다. 하면서 시작한. 그런 분이 우리처럼 피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전 창조의 주인이 다시 인류를 창조하려고 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내시면 물이 없죠. 지금 요한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간을 잘 읽어내면.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을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진리에 따라 영생을 얻은 존재니 나를 따르면 그대들도 온전히 아버지에게 이룰 수 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다. 이렇게 화신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나의 본체가 그대로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두 입장을 다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풍부해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 지금 어려우신 거 없죠. 여기서 일단락 짓고 또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자세히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